둘, 셋! 크랙터톤! 안녕하세요, 사이퍼입니다! 다가오는 여름, 세상 편안하고 확실한 여름융각에 뭐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?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목! 주목? 오는 7월 20일,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되는 Make On Stage Dreaming! 대망의 첫 무대에 저희 사이퍼가 서게 됐습니다! 그런데 Make On Stage Dreaming은 어떤 무대인가요? 어? 아직 통은 못 들었구나? Make On Stage Dreaming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공연에 새 바람을 일으킬 밤구석 1열 신개념 언택트 공연이라고! 그럼 여러분들께 티켓 구매 방법 빨리 알려드려야겠네! 국내 팬분들은 와리지에서만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고 해외 글로벌 팬분들은 꽝여TV 그리고 YES24에서 글로벌 티켓 홈페이지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! 또한 티켓 구매 시 옵션 설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최애 아이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! 그리고 저희 사이퍼! 여러분들의 원픽 신인 아이돌로 선택해주세요! 내 스타일 꿈의 모델 온웨어 불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켜주세요! 2021년 7월 22일 29일 한국시간 9시 빠야TV에서 Make On Stage Dreaming을 보면서 밤구석 랜선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아요!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! 반광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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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